BTV 대구 뉴스에선 경영난으로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 업계 실태에 대해 2회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기사들이 대거 이직한 후 숙련된 기사들을 구하지 못해 안전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구조적으로 취약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재해가 잇따르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매출 감소는 물론 최저가 낙찰 방식에 따른 저가 소주로 수익성도 나빠져 차량 감축은 물론 폐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영 환경 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는 지경입니다. 특히 전세버스가 대중교통 기능을 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택시, 시내버스 등 다른 운수 업종과 달리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합니다. 대구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에 따르면 등록된 전세버스 1,650대 가운데 70% 이상인 1,200여 대가 기업체 통근, 학교와 보육시설 등의 통학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라는 사회의 인식이 강한 것도 장애물입니다. 유치원이나 각 학교, 보육원, 어린이집 저희가 통학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체 통근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 통학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중교통의 발입니다. 또 치약 지역에 우리 전세버스가 다 동원돼서... 택시도 대중교통이 아니지만 감차보상지원금을 받는데 전세버스는 받지 못하고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서도 제외됐으며 유가급 등에 따른 손실보조금도 받지 못했다며 형평생 문제도 제기합니다. 중공용제를 시행하는 시내버스는 연간 1,900억 원의 재정지원을 비롯해 자녀학자금 등의 복지지원이 있지만 전세버스는 전무합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전세버스 총량제를 도입해 감차보상금 지원 등으로 수급 조절을 하고 유료부가세 면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대수도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서 적정한 운임을 받아서 운전자 질도 향상되고 또 그리고 각 학교의 수학여행 및 이런 걸 진행하면서 안전 운행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세버스 조합은 국회의 입법 절차가 오래 걸리는 만큼 대구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재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 btv뉴스 promises 감사합니다.